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테카바이오 코드번호는 226330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테카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오늘 처음 관심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업 소개부터 하게 되면 신테카바이오는 바이오와 IT를 융합한 AI 신약 개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유전체 분석과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 분석을 하고 있고 합성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유전체 분석을 통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업사에는 CJ 헬스케어나 아니면 JW 중의 제약, 카이노스매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사이언스까지 합류를 하면서 다양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협업 중에 있고 CJ 헬스케어와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AI를 활용해서 신속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성공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트너사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 이제 정교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더 정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최근 이슈로는 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동물실험에서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조금 더 뛰어난 효과를 확인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나와오면서 현재 강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AI센터랑 킴소우랑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 신약 개발 관점에서 이제 동맹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인 MVP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킴소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이런 데랑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킴소우 같은 경우에는 혁신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한국형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8월 달에 56개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공동출자로 출범을 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또 신데카바이오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좀 호재가 나왔었는데 이제 한미사이언스와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강세 요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뉴스나 좋은 뉴스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5일선 다시 위로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열어둘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데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21선 지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좀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조금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점이 이런 박스권 구간을 현재 돌파가 나온 시점이잖아요.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박스권이 지켜주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 26,900원대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만약에 못 지켜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그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대응 가격대 대응 가격대는 26,900원이나 800원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이거 시간은 60분봉입니다. 60분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고가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고가가 33,000원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가격은 28,7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3만 3천원대를 돌파하거나 거기를 이제 1차 청산 구간으로서 설정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하는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3만 3천원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매물대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조금 여기 박스권 전략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런 박스권 전략도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은 분할청산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지받는지 보고 매수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깨진다면은 비중축소나 손절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박스권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시가 나빠지니까 많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감사한데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좀 대응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무조건 내려가는 주식도 없어요. 항상 대응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신테카 바이오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 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11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매수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